메르아바코레 메르아바코레 브라스트 털키에 끝! 와우 터키 도착했습니다 터키 웰컴 투 이스탄보 날씨가 여기 터키 날씨는 거의 한 늦가을쯤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안에 러시아 있을 때 입었던 내복이 너무 좋아서 바로 화장실에 버려버렸습니다 터키하고 그 밑에 중동하고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추운 옷들은 이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 없이 하바버스를 한번 타러 가봅니다 하바버스가 제 숙소 근처는 아닌데 그래도 시내 쪽으로 가는 거라서 찾은 것 같아요 와우 탁심 여기? 땡큐 이 버스가 탁심 방향으로 간다 공간이 되게 좁네요 이제 탁심 광장 가서 지하철인지 버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도상으로 T1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타고 일단은 숙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터키와서 유심도 아직 못 바꿨는데 되게 제 자신이 되게 되게 방랑자 같아요 공항에서 유심도 파긴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한 달 동안 무제한 데이터가 운전합 돈으로 5,000원 정도 하는 유심도 샀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인터넷이 15기가 쓰는데 320 루피니까 검색해보니까 대충 한 3만 얼마 되더라고요 어우 저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든 안되든 간에 버스를 일단은 탔습니다 이게 지금 스크린샷을 찍어놓은 화면인데 구조가 똑같습니다 지금 정보를 보면 사비아 공항에서 탁신까지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대충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로그웨이 말대로 정말 버스를 꽉꽉 채워서 갑니다 제 옆에 기침을 많이 하시던데 리라라고 돼있던데 조금 몰랐나 보네 아임 트레블러 예아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무치지? 투 투? 유원? 노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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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표인가봐요 하바 버스표 출발합니다 고고고고 와 내가 터키에 오더니 지금 이 다리가 그 유명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인 것 같습니다 터키는 아시아 대륙도 포함되고 유럽 대륙도 포함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터키 탁신문장입니다 탁신문장 좀 복잡해요 거리가 탁신문장 정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있습니다 여기 터키도 마찬가지로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와 확실히 한국이 사기가 좋은 나라였네 여기가 탁심 스테이션입니다 탁심 스테이션 와우 지하철역에서 이 왼쪽에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이 친구 덕분에 길을 좀 수월하게 찾고 있습니다 같이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지금 트렙역까지 데려다주시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 친구 한국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터키? 여기가 터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아 우즈베키스탄 아 우즈베키스탄 와 호키는 정말 되게 번잡합니다 저는 이 트렙을 탈거에요 키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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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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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쁜거 도로가 정말 많은 사람 많은 인종의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랑 확실히 다른 느낌이네 여기는 조금 빡센 공간입니다 오늘 제가 머물 숙소인데 상당히 저렴한 숙소이긴 한데 그리고 뭐 물건을 놔둘 자리도 없어서 제 짐들과 함께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밖보다는 안이 낫고 원래 점차 안 좋았던 일들이랑 힘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견뎌내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 자고 내일 숙소를 나중에 씻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씻는 것도 좀 빡센데 첫날 머물은 숙소가 너무 후둘근해서 지금 다른 호스텔로 옮기는 중에 마침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여기 식사를 밥을 먹으러 왔어요 드디어 두 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엄청 깔끔합니다 우리가 PCR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아주 만족하스러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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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작은 창문을 담아둔 9 장소가 있고 6 장소가 있고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호텔 매니저 오스만 여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기에서 좋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게든 여기 가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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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여기서 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3주 동안 못 씻은 옷들과 좀 여러 가지를 좀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8-11일 아침에 식사하셨습니다. 미아입니다. 미아. 제 가방에 관심이 많은 미아입니다. 미아. 제가 터키에 왔으니까 여기다가 터키 국회의식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머무는 터키 호스텔에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50리라 주고 했는데 이 호스텔이 가족이 운영하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의 어머니가 요리한 터키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음식은 잘 못 찍어서 존맛이 있네, 존맛. 존맛이 있네. 걔는 매일 아침에 시국을 먹으면 안 맞은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어. 여기도 먹으러 왔어요. 또한 저쪽에 블루모스크가 있습니다. 와우 아, 네. 오, 작가. 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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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빠야 거지 스쿱트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